여기는 실립역 7,8번 출구 쪽에 있는 그냥 무난한 원룸인데요 특이하게 지금 단기로 나왔습니다 한 6,7개월 단기 주고 그 다음은 전세로 바꾸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단기만 주는 집은 있지만 이렇게 좀 아마 6,7개월 뒤에 목돈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,7개월 정도 단기를 주겠다 그 정도까지만 가격은 제가 정확치가 않아서 단기로는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어서 자막으로 표시를 할게요 하지만 이번 이 영상을 빨리 보신 분들한테는 단기로 될 거고 나중에 몇 달 뒤, 1년 뒤에 되신다면 아마 1년치로 다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 층은 지금 1층이고요 그냥 1층입니다 바로 그냥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그런 없이 그냥 일정이고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2,80m 나오고요 그리고 벽에서 저희까지가 2,70m 나옵니다 아마 단기가 아니고 1년 계약이었으면 이제는 이 정도면 500에 40이나 아마 500에 45까지는 받으실려고 할 것 같은데 단기는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고 어... 자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 방을 찍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